에그션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멋사사원 안녕 마이크는 안쓰는데요? 마이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랩사람 멋사사원입니다 뭐라는거야 아유 반갑습니다 인턴입니다 아 인턴입니까 정직원이에요 인턴이에요 엄마가 함부로 두장 찍지말라 했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정직원이야 인턴이야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하는 회사야 연애하고싶습니다 자 달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제선수 몰려오는 달짜회사의 막내 아들내미입니다 우리 막내 달짜 반가워요 오하이요 아주 귀엽네요 우리 핑맨이 안녕 어머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자야? 박비서에요 아 오늘 핑맨이 여자라니 핑맨이 저번에 남자였죠 아 못생긴같애 아 나 그런 자도 좋아해 나 못생기게 돼해줘 뭔소리야 무슨 망의 이 아저씨 뭐가 쩐다 뭐 자 개린이 안녕하세요 아흐 연약한 여자 게리에요 아 오늘 게리 꼬시고 싶은걸? 아흐 다리 덩붙었다 아흐 하기 싫다 인간은 저랑은 연애하기 싫다 괜찮아 오빠 농담입니다 중맨이안녕하세요 3찬은 내가 쏘다 네 종력과장 어이케 3차 쏜다 좋아좋아 카드는 사장님끌 3차는 posted 자 수닝분 안녕하세요 남자 내원의 안녕하세요 이거 네 팔뚝을 보라고 으으 Ghana 어..너무 많이 봤어요 어깨깡패요! 오랜만에 듣는다 어깨깡패 어깨깡패입니까? 네! 이거 보세요 제가 다치고 다녀요 마크라서 어깨깡패가 아닌거 같은데 아니야 어깨 실제 어깨깡패라는거에요 오빠 나쁜남자다 실제는 아니고 어깨깡패입니다 오늘 아주 씩씩한데요? 어허 제가 남성미를 뽐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여자로 꽃이거죠? 저는 이.. 게리어떠요 게리 게리 아니요 이 똥싸는 여자씨 있습니다 야 여자 똥싸면 싫은거에요? 아니요 저번에 차 때 많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여자에 대한 환상은 저번이 여자는 바퀴로 끼고 똥사사니라 으흐하핳하핳핰 제발 네네 우리 만득이니 안녕 안녕하세요 만순이예요 아우 섹시해요 우리 만득 저는 여자 승리라서 말 많이 안해요 야 만득이야 제일 섹시한데 목소리가 아 핑면약 잠깐만요 벗고 올게요 아 잠깐만 어 좋아 게리가 탐내고 있어 아니 비키니 나는 몸에 자신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내연의 컨텐츠 픽스팀에서 준비했는데요 픽스팀 어 우리 팀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느라 달짜님 얘기 한마디 하시죠 네 저 항상 도와주시는 공식팀 아니 픽스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 진행해야겠죠 네 간단하게 저번이랑 바뀐점 뭐뭐 있었는지 얘기해주세요 저번에 바뀐 저번에서 이번에 바뀐점은 네네네 어 자동화가 안되있던 것들이 어느정도 거의 다 자동화가 됐고요 네네네 이번에는 금관하트가 없고 없고 이번에 미션 완료하면 조합을 하면 바로 깨진하트가 나옵니다 아 깨진하트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직위가 없습니다 다들 똑같은 사원이에요 아 저번에 직위 꼴등 나와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 동기입니다 동기입니다 저희는 모두 아 우리 다 동기구나 우리 다 인턴이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사장하면 안될까? 우리 다 사장하면 안될까? 난 난 도메소헌터의 사장이야 도메소헌터의 사장이야 우리 다 각자의 사장을 하는거 어때? 틀어 도메소헌터의 사장이야 오 바로 갑시다 사랑해 짝짓기 달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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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가져가주세요 배고프시지 오 배고파요 아 이 장면 어디선가 본거같애 아 센터에서 봐야되 여러분 아맞아 우리 중력군 옆에 있어야되겠구만 아하하하 빨리 옆에 앉게나 자네들 어머나 나 치마할거 잊혀올려면 안된다 아 여자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겠군 아래쪽이야 앉지말고 서있어 알겠다 일없죠 너있나 일어나 일어나 아예 왜 뭘 뭐가 보여요 이거 고기 그거 고기요 이게 고기 왜요 나한테 나한테 텍스처팩 준적 없잖아 당신은 지금도 서서히 잠이 듭니다 이를 보게나 처리해 퐁 뭐 천천히 진행하면서 하죠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 자 사랑의 딱지기 하면서 알아서 여기에 제가 텍스처팩을 넣을테니깐요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사랑의 딱지기 첫번째 주인공 누군가요 누군가요 여자만으로 잡아주세요 아 여자부터 어필해야죠 이어서 섹시 끈적한거 들어주세요 끈적한거요 끈적한거 저작권 걸립니다 아 끈적한거 저작권걸리니까 약간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fian중 아맘 핑순히 핑순히 동해물가 백두단 도라지도라 지 SF 자 그 여자를 타임에 Clearly 남자는 누가 갈것인가 goodbye 내 마음이 밖에 버렸니 정말 가능한 남자 두명이 지금, 핑맨한테 적권했습니다 핑érenceconnect 돌아주세요 React wasit 그녀는 어떤 남자를 손한테 갈것인가 내꺼야 나 일로 꺼 저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삼행시를 해주세요 빅맨이는 어떻게 삼행시 하죠? 쩐다! 머싸 뽑으세요 머싸 머싸 너 너무 멋진 남자야 빅맨이는 어떻게 삼행시 하니 쩐다 자 그럼 여자 여자분 나가주세요 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죠 남자가 나가는거 보다 남자가 나가야겠죠 접근을 짜자잔 너블리형이십니다 간단한 노래 여자 랩이지 난 노래할거야 노래를 부르면 이제 접근을 할겁니다 렛츠고 최신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쳤어 난 누구든 좋아 난 누구든 좋아 사귈수만 있다면 누구든 좋아 그러니깐 나도 남잔데 미쳤어 그러니깐 나 남잔데면 여태까지 안나오고있었지 마음에 드는 사람 보고싶죠 헛헛헛 누구든 말이 빠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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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보니 마음에 안들어 오우윽 으윽 으윽 화장 못했어 나 아 컴씨야 컴씨 아이랑 컴씰로 그랬어 아 이라이양 컴씰로 그랬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됨 헛헛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하? 왜 자꾸 돌아오지? 난 아닌가봐 잘 춘다 난 아닌가봐 구메랑이다 내 이상형은 손에 살찐 남잔데 손에 살찐 남자 중력분 나와주세요 하하하하 자, 중력은 사랑의 어플을 하셔야죠 오늘 4차는 내가 쏠게 아, 쩐다 3차도 쏘고 4차도 쏘고 하하하하 그럴수도 자, 너블 중력 커플입니다 아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만득이 나가자마자 게리가 쫓아가는데? 자기야! 아니 만득권! 사랑해요! 만득권! 나야! 내꺼야! 내꺼야! 만순이 내꺼야! 내가 먼저 앉았다 당신 내꺼야 내꺼 하자 둥글게 둥글게 아 저를 좋아하는 여성분들 나와주세요 누구의 둥글게 아니 아니요 그냥 여자가 하는걸로 하죠 어우 피민이 날려오잖아 하나 더 자유로운거야 만순아 이 순간이 기다려왔어 오빠의 근육을 만져볼래? 내 팔 근육을 봐! 과연 만순이는 순위를 선택할 것인가 오빠 근육 없어? 만순아! 나 근육 없어 거짓말하다가 진짜 부담스러워 자 만순이 도와주세요 어머 만순아 난 너밖에 없어 아니 돌아달라구요 야 그냥 솔로로 살아 선택지가 어딨냐고 선택지가 없습니다 가자 이기야 자 만득양과 순위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군가요? 널 우리 인원이 9명이니까 한 명은 솔로가 되네 아니 자기야 왜 넘어졌어 아이고 우리 더러워 더럽잖아 우리 이쁜이 내가 너희 기저귀가 되줄게 또 넘어졌어 아 우리 이쁜이 내가 고기좀 줄게 이따 고기 많아 내가 너희 두 마리 피치다트 줄게 아 스타킹 올이 다 뜯어졌네 아 올 뜯어진게 더 좋아 어? 아주 섹시해 자기가 뭐든 하던지 간에 나쁘게 보이지 않아 아 일단 내 남자 아 또 넘어졌다 아 내 남자 어디있을까 내 치료비가 더 남아나 안해 아 나도 안해 어머 얘야 노래 불러야돼 노래 부르세요 깜만에 놀러 얘 아 얘야 회사클럽에 야 얘야 회사클럽에 여 여 여기 찾아왔지 그래도 수 몰라 나 맘에 들어 남자 있을지 너와 나의 남자들의 이건 우리 아래 회사 쏘리 쏘리 우와 돌아가세요 아 아 나 나 너만 바라본다 갑시다 어 어 여자친구 목소리가 쫘랑쫘랑한게 순풍숭풍잔락했어 자 이렇게 되면 딱서보죠 솔로는 달쟈님이 결정됐네요 자 일단 특잡해 자 저기로 하겠습니다 자 난리 짜잔 이 오빠 되게 무식해 차라리가 차라리가 차라리래 무식무식 자기야 일로와 자기야 우리 뽀뽀다 해볼까? 자 그러면 사내연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룰설명을 달짜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책이 있나요? 네 간단한 룰설명을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읽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내연의 컨텐츠 서버엔 여러가지 미션이 존재합니다 미션을 클리어한 후에 받은 아이템 4개를 조합하면 하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깨진 하트로 다른 커플을 공격하면 솔로가 됩니다 하지만 솔로가 된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솔로들도 미션을 클리어하여 깨진 하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커플과 솔로의 차이가 있어요 솔로가 커플을 공격할 시 커플은 헤어지게 되고 솔로들에게 커플이 될 수 있는 미션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커플이 커플을 공격할 시에는 헤어짐과 동시에 커플 자리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 그 커플 자리 하나가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 커플 자리는 4개의 커플 자리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커플이 되기 때문에 4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전에 이 4개가 존재하니까 커플이 커플을 공격하면 이제 커플 자리가 3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딱 직감한 것처럼 1개가 됐을 때 최종 우승이 되는 거겠죠 승리 조건은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커플입니다 커플은 다른 커플들을 헤어지게 만들어 커플 자리를 없애고 최후의 커플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솔로는 커플들을 공격하여 빈 커플 자리를 만들어 커플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패배하죠 솔로가 커플을 헤어지게 만들면 서버에 랜덤으로 사랑의 신앙송 아이템이 자표가 공개됩니다 사랑의 신앙송 아이템을 얻게 된 후 다른 솔로에게 이 씨를 잇고 나서 함께 세팅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요 라고 외쳐주시면 커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사랑의 신앙송은 커플 자리가 비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회용입니다 영심하세요 또 남남 여역 커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둘 다 남자이거나 여자인 경우는 한쪽의 성별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명령어 남자 여자 자 자 깨진 아트 일회용 아이템으로 커플들 중 한 사람을 터치시 돌은 헤어지게 되고 솔로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하나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이 규칙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커플이 아닌 누군가를 절대 절대 공격하시면 안 돼요 솔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의 신앙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 자리가 생길 때마다 서버 어딘가에 랜덤으로 생성되는 아이템으로 가장 만져 발근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커플들은 읽을 수도 없고 솔로에게 읽어주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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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 커플이 된다고 하는 점 오케이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미션지가 있네요 미션 받는 곳 농장 느피농부 오락실 스골직원 달자회사 2층 주계실 도트리팀장 미션은 NPC마다 갤 수가 다릅니다 한 번 클리어하면 미션은 다시 갤 수 없고요 미션을 완료하면 NPC들에게 미션 완료책을 받게 되는데 이 4개를 모아 조합할 수 커플을 헤어지게 할 수 있는 깨진 하트를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깨진 하트를 얻는 다른 방법은 단어 찾기 서버에 숨겨진 사랑의 단어인 사랑의 다이스키 아일러브유 와웨이는 이렇게 총 4개를 모아 오락실 주인장에게 가져다 주면 깨진 하트를 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깨진 하트를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존재하죠 미션 완료와 사랑의 단어 찾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산해연의 특징 롤설명 종료됐고요 미니맵은 딱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가 달자회사인가요? 네 자 달자회사 하면 앞으로 쭉 가면 사랑의 나무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삐 켜주세요 오빠 로꼬 자 삐삐로 접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커플끼리 어 미션을 클리어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우리 까리자기 이리로 와요 야 야 오늘 오늘 우리 평생 가야지 다른 애들한테 방해 받을 수 없어 그러고 있어 너가 게임은 비록 못하지만 내가 케어 해줄게 이 오빠가 믿으라고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지? 오빠 나 오늘 같이 티바나가 주민신고 오면 오빠가 책임질거야? 아 주민신고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아 능력 없다 오빠 아 내가 능력 좀 키워볼게 누가 지금 클릭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누구일까? 어머 이 클릭소리 누굴까? 찰지다 찰지다 삐삐가 없는 것 같아 오빠 우리 뭐부터 할까? 어? 우리 지금 미션 깨야지 밀어오지마세요 우리 자기 취소하고 있어요 아아 예 노상망울 우리 자기 취소하고 있어 우린 취소 없어 오빠 난 똥쌀게 아 야 뭔 소리야 화장실 있어 더러운 거 보여주지 말랬지 나가서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나쁜 남자야 어허허 쩐다 야 우리 일단 미션 하나 하러 가자 미션지 오빠 나보다 미션이 먼저야? 너를 위해 미션을 하는거지 내가 미션을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하면 정말 미션이 먼저야? 미션을 안하면 너를 위기 때문에 그게 해야돼 아 진짜? 어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는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야 너랑 평생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야 정말? 이런 선택지 없었으면 너만 말해봤지 아 역시 오빠 근데 오빠 어 요즘 나 살찐거 같지 않아? 어 살쪘어 좀 어? 관리좀 해 내가 아까 말했지 나 나 나쁜남자라고 어머 매력있다 오빠 미션하러 가자 어 너 답정리할라 했지? 죽어 콱 어머 어머 우리 오빠 어 우리 돌아왔어 이쪽을 가야될거 같은데 짠 우리 느피농부 오락실 수고시간 달짜리사 2층 휴게실 도토리 팀장님이 계시다는데 도토리 팀장님? 그치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저 저 저 아래에 있는데? 이 아래다 아 여기 내려가는거네 아 여기 달점회사 옥상인가봐 아 여기 옥상이었구만 어 아 여기 옥상이었구만 아 기다..기달래요? 그러면 술 프리미션 똑같이 드릴테니까 이따 같이해요 어이 거기 어이 남자 아주 잘생겼구만 니 여자 어딨어 아 집에갔나 역시 차였구만 고생이 많아 우리 중력군 어머머 이 오빠 봐봐 침 흘리고 밀당을 해야돼 밀당을 벌써 날 보고 어머나 보고 침 흘려 너 망상쯤 쩐다 자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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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빌라제를 나한테 지금 자기가 너무 섹취해서 그래 빨리 앉아 도토리 팀장님께서 미션을 주실거야 내 옆에 앉아 지금 두명의 패션을 용납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 빨리 옷가게 가서 두분만의 커플 패션을 완성해오세요 아니 패션팀장님이시잖아 야 우리 패션을 빨리 완성을 해야될 것 같아 가자 어머 지지매 어머 저 오빠가 더 나쁜남자였다 저기가 더 나쁜남자인데 나 착한남자야 나 착한남자야 오빠 내가 잠시나봐 오해했어 미안 그래 난 착한남자라고 저저저저 우리 옷맞추러 가야겠어 우리는 화끈하게 내려가자고 날 따라와 어허어 이 오빠 자 날 따라와 자 가자 날 따라오도록 해 자 날 따라오도록 해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는다고 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단 우리가 그 커플미션지로 깨진하토록 커플공격해야지 공석을 만들 수 있어 오빠 우리 미션길에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으렴 너 파쿠로 할 줄 모르니? 미드 미드해줘 오케이 넌 이건 개소리야 이거는 어디서 개가 짓어 오빠 괜찮아 어디있지 우리 어디로 나가야돼 이리로 나가자 기름 기름 어머 미친 이리로 데려와 자기야 기름 개척해 나가는거야 어머어디해봐 어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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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사이즈가 어? 어디? 어디이 오빠 나가는길에 여기야 죽지않을까? 여기 누구한명 탈출 시도한거 같은데 이미 자기야 내려와 안전에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너 단련되있구나 오빠 어디로가있지 이리로와봐 너 단전이 너 단전이 단련되있구나 나 단전 딴따네 일단 우리 농장에 가서 미션을 깨야돼 알았어 오빠 여기 여기가 딱 봐도 농장인거같지 안으렴 양파야 이거 어이씨 농장 양파 농장 저기다 저기 여기 땅 너 양파 좋아해? 오빠 나 양파 싫어해 나 알잖아 나 스테이크만 써는 년이야 어쩐지 옆구리가 너 요즘 살쪘구나 아니야 나 살..잠깐만 일로와봐 왜? 지금 뭐라했어 아니야 너 요즘 살 빠진거 같애 너 우간다에서 기아 체험하잖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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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나 살쪘어? 아니 너 우간다에서 기아 체험하고 온거 같애 우리 헤어져 아니 여자를 좀 굳이같이 하지말고 너 달카슬 너 아주 쭉쭉 빵빵해 아니 미친놈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돼 돌려 얘기해 우리 자기 몸매가 최고지 이런식으로 돌려 얘기하나봐